투표함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. 문을 열자 불붙은 투표용지가 우르르 쏟아집니다. 현지시간 28일 미 워싱턴주 벤쿠버의 한 투표함에 불이 나 투표용지 수백 장이 훼손됐습니다. 같은 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투표함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급히 불을 껐으나 세 장의 투표용지가 훼손됐습니다. 경찰은 투표함에 발화성 장치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며 방화로 추정했습니다. 오리건주에서도 지난 8일 투표함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이 사건들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투표함 화재 사건은 지난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도 일어났습니다. 용의자는 곧 방화 혐의로 체포됐는데 35살의 남성으로 정치적 동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당국은 일련의 사건들이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투표함 방화 사건이 선거 사기 같은 음모론을 강화하고 극단주의자들이 폭력에 가담할 동기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주정부들은 투표함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겠다며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. 또 방화로 훼손된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봉투에 있는 고유 식별 번호를 확인해 해당 유권자가 다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. 마지막으로 해당 유권자의 사거리에 원합시장은